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휴 샤워하고 하니까 아휴 기분이 그냥 상쾌하네 그냥 일단 빨리 정리하구요 어? 레이저를 풀어놨어 어? 나 레이저를 풀어놨는데 못받김 확대기는 언제 주워 먹었지? 참 파워피스도 아니 저거는 유니크 있으니까 겟틀린 레이저 이게 레이저목인지 겟틀린... 겟틀린... 헤비무기인지 모르겠네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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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도 참 많네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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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뢰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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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왜이렇게 무겁냐? 구급품 때문인가? 스팀팩도 꽤 많이 모였고 제트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 자 일단 여기를 찾아 놓는걸로 이쪽으로 가면 찾았었나? 이쪽으로 가야되나? 여긴데 여기 이 뒤로 갈 수 있나? 이게 안뒤졌어? 어? 얘 안뒤졌었네? 어이씨 미사일용 쳐도 몇개나 갖고 있던거야? 다 내구도가 다한거는 수리아이템으로 쓸 수 있죠 내구도 다 있어도 아 저기다 여기에요 어? 타냐 매그넘 타냐? 매그넘 타냐? 여기 로봇이 하나 있을텐데 있죠? 레이저가 지금 방금 앞에서 바닥 시스템가 압티베이템 바닥 시스템가 압티베이템 으윽 으윽 아 역시 연발 총은 바닥 시스템 바닥 시스템 압티베이템 파워가 약해 지금 치명타가 터지지 않네 괜찮네 아.. 이쪽인데 자 방위부문부 여기가 이제 최악의 유니크 무기가 있는 곳이 예 저건부터 말했지만 그 쓸 때를 실자력에 미니무크를 여덟 방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오버파워 근데 그거 실제로 써본적이 그냥 장난삼아서 쓴거 말고는 실제로 써본적이 없는거 같애 그거 쓸데가 있나? 베임무소드 미니무크 솔직히 뭐 이게 몰려있는것도 아니고 모드 중에서 이제 막 몰려다니는 모드 쓰면은 그때 났을지 모르겠다 이런데 뭐 총 개목같은게 좀 있을거 같았는데 어 탄약이다 아니 이거 에잇스 10미리탄 겁나게 맞네요 어 자 여기 일단 발견해놓구요 아 자 여기가 앵커리즈 메모리얼인데 여기서 북쪽이야 어 뭐야 황무지 정키 그치 이 사식이 이거 그 중독자구만 약정 가진거 있어? 다 필요없어요 사이코나 있었으면 좀 샀을텐데 몰.. 몰핀도 좀 살까? 아이 됐어 나중에봐 여기서 북쪽 저기구나 저기이 내가 기억하기로 무탄트가 좀 센애가 나오는데 왠지 마스터 마스터 나오면 다행이고 오버로드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걸로는 정확도가 안나온다 아 물을 건너야되나? 물 안 건너는 방법 없나? 이쪽으로 뒤로 해서 가야되네 빨리 가면 되겠지? 빨리 가도겠지? 아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백 시스템 액티베이 백 시스템 백 시스템 백 시스템 아 안녕? 어어 아이고 아이고 이야 진짜 안들.. 안들기는 안들기는구나 백 시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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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헤드를 샷건으로 때리는데 얼마 땀때면 다이아몬뜨로 되있나? 펑 펑 백 시스템 해 norte 헤드 뼈 가 아 야, 역시 이렇게, 역시 쎄 산탄총탄약, 탄피 아, 저 모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, 탄피가 안 사라지는 거 너, 너 왜 이렇게 까마냐? 까마다 못해, 이게 자, 마지막 불호동님 어서오세요 맥롱탄약, 저거 맥롱탄약 꽤 모인 것 같은데? 맥롱탄약이 잘 준다? 맥, 어우, 저거 200발이 모였어요? 200발 모였으면 지금 쓸만할 것 같은데? 좀 바꿔 볼까? 알겠어, 알겠어, 아이 풀어줄게, 아이 자꾸 울어 뭐어? 나, 나, 나 꺼내려 음, 나가 카르만, 솔직히 지금 충분히 선해서 매우 선함이지, 지금 별로 훔치질 않았어요 뭐, 누구, 훔치고 싶은 것만 훔쳤죠 이제 다섯 개 다 모았어요 어쨌든 음, 스팀팩 좀 넣을까? 어 두 개, 두 개 넣을까? 음 저장 한번 하구요 아, 저장을 자주자주 해줘야돼 자 2, 3, 1번부터 듣죠 다 모아놨으니까 1번부터 쫙 들어 거부 네, 이거 자, 어... 한 명, 가족 한 명한테 지금 그... 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? 아... 아, 뭐... 좀 이따 말할게요. 근데 이미... 101이나 볼트는 다 예약이 돼 있을텐데... 음.. 걱정 안 해도 된다고? 이제 임시 안했으니까 예 어쨌든 어 하나의 단어는 오예요 이게 잠깐만 아까 그게 4번이지 밑에 있는게 자 3번 볼트로 가고 이때 볼트는 이미 다 인원을 찾다는데 얘들 다 도착했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다 예 살려곤 하니까 일단 오라고 한 곳으로 저 4번은 자 자 하나는 4에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이죠 야아 이게 가족이 다 모여야지 저길 들어가는데 한명이 포기했어 한명이 포기했어 그럼 못들어가죠 이걸 남겨놓으면 뭐해 애들 다 지금 거기로 가고 있었을텐데 이상형에서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지 자 일단 방룡본부로 가자 망했지 말 그대로 완전 망한거야 아 겁나게 뛰어갔어 막 아우 살아야지 하면서 막 거리면서 막 그 가족들 다 모이라고 모여서 오라고 예 그랬던거 같죠 의통은 일단 다 우리는 살거야 하면서 3명은 겁나게 뛰어갔는데 나머지 한명이 아 나는 갇혀서 죽을 생각없어 나는 핵폭탄에 작렬하게 전사할거야 너희들이며 잘살아 하면서 하나 남겼는데 푸폭 아니 흐흐 저렇게 다 죽으란 소르지 뭐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마지막이 뜯는 나쁜 놈이야 자 마 이거 라디오 소리를 없애도 저 밖에서 쏘는 뭐야 나오는 라디오는 어쩔 수가 없네 어 도시락통 아니 그렇잖아 아니 얼마나 빡치겠어 아니 상상을 해봐 얼마나 빡치겠어 아우 나 살려고 막 개고생하나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뭐야 저기까지 딱 도착했는데 한 명이 저무형으로 저런 생각하고 아 만약에 다 도착 운 좋았어도 다 도착했어도 죽는 거 아니야 희망고물 생명 진짜 하하하하하 아 아 그 말 안갔어요? 난 또 뭔 말이라고 여기 지금 방사능이 겁나 많은데 게다가 펄스 수류탄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펄스 수류탄을 좀 가져오죠 아 금방 갔다 오니까 빠른 이동으로 금방 갔다 오죠 와 펄스 여기 다 로봇이구나 펄스 수류탄 내가 얼마나 모아놨죠 플라즈마라도 가져오죠 근데 플라즈마는 데미지가 좀 걱정이다 일단 수류탄 일반 수류탄하고 지레 다 넣어놓고 이거 쟤네들한테 필요 없으니까 수류탄 펄스 폭탄이 하나밖에 없네 플라즈마도 아 이런 좀 개뿔 진짜 많이 했는데 무서워서요 아잇 아잇 뭐야 아잇 이거라도 가져가자 플라즈마가 플라즈마는 모든 애들한테 좋긴 한데 그래서 잘 안주죠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플라즈마 2개 하던거야 저거 플라즈마 수류탄은 정말 안주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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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를 친다 혼자 댄스하고 있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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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센트리보즈에다가 써야 될것 같애 아 이제 플라즈마 수류탄으로 이거 일단 거스티도 짜증나니까 일단 플라즈마 수류탄 한 방 플라즈마의 펄스 어우 다행히 나한테까지 안 온다 야 바로 코앞에까지 오우 잠깐 으앗 으쩔쩔쩔 쓰러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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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야 오오케 아 여기 라덱스 하나 먹어야겠다 라덱스도 많이 없네 몇개 없네 금속버프 오 어디야 어디야 누구야 누구야 오오오 저기 뭐 있어요 오오오 오오오오 야 저걸 맞추는 내 충실력은 정말 가위 신의 한수라고 할 수 있다 와 저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저 렌즈로 맞추다니 나 에너지 스틴팩 하나 모아놨으면 정말 쉽게 갈텐데 여기 한 방 두 방 네 방이죠 한 방 두 방 네 방 가위 신의 한 방 에너지 무기는 생각하지도 않아 haga 아 오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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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는 오오 뭐야 뭐야 오 버금님 어서오세요 오오 paintings. 다 막고 있어요 침묵타 더 터져라 근데 AP 다 소홍하면서 쐈는데 반 반 반대 밴딩 했어 반띵 한 soaking 야 어디갔냐 얘 야 와봐 아 너 또 어디로 가네 아 여기 딱 좋은데 아 여기 딱 좋은데 온다 어디간거야 어 어디야 어디야 또 어허 저기있다 이번에 이번에 한턴이 죽이자 반띵했으니까 어 오오오 날라온다 날라온다 옆으로 피해 옆으로 피해 맞았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흑내사나이 마지막에서 썩면 어떡하냐 맨날 마지막에 나와잖아 씨 다 죽여놀 한 대 맞으면 죽을듯 맞듯할듯 와아시 나쁜놈 ㄴㅇ ㄴㅇ 어엏 ㄴㅇ ㄴㅇ 아... 참... 로봇 브레인저가 어 뭐야 헬리콘터 소리를 연재 지금? 이쪽에 로우 브레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여깄다 야야야 너야 너야 너 그렇게 쏘는게 어딨어 오케이 잠잠요 우리 사람의 폭은 재미로 찍는거죠 반재미로 사실 메스블러드보다 아니 그니까 그 어 전쟁전책이다 하나에 100헵짜리 에너셀은 정말 로봇하고 싸울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애 지금 한 몇천개 있을텐데 나 에너셀만 어 나 누가 쏠탐 맞을수있나 못만나냐 여기다 왔던데서 밑으로 데려가 아 여긴 없네 보통 이런데 보면 병뚜껑지대 하나정도 있을텐데 병뚜껑지대 지금 하나있는데 저 하나있거든요 하나 아마 내기억으로 하나 있을건데 어 이거는 센틀리보드에 써야돼 아꼈다고요 어이 이씨 핵분열 건전지 많은 저건 됐고 핵분열 건전지 여러모로 쓸모가 많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그 물품들이 몇개있죠 금속북풍 핵분열 건전지 그리고 전도태 전도체 감지기 레이저계열 다 바꿀수있는거죠 총알로 어 슈가밤 슈가밤도 빼놓을수없죠 야 여기 왔던데 아닌가 아니구나 얘들 여기다 죽어있네 감옥이었나구요 아직 . 허암... 밖이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거 보면 지금... 센트리프트 있다는 소리야 담배 안벌어 이거 바로 열어도 열렸었나 매우 어려움인거 보니까 열려지는거 같은데 오 테슬라 에너지 무기 어차피 나중에 에너지 무기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올릴거에요 에너지 무기는 대형 무기 올린 다음에 어차피 거의 다가 100이 돼 근데 책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근데 100 다는 못찍을거 같기도 하다 원래 책으로 20 올려주는거 그걸로 거의 30을 채우거든요 모든 스킬을 아 20 30은 좀 그렇고 20 20정도 그걸로 채우고 나머지 10은 버블레드로 그래서 거의 70까지만 올려놓으면 순수 거의 다 모든걸 100을 찍을수 있는데 리밸런스를 까니까 그게 불가능해 자꾸 왔다갔다 온대만 가고 간대만 오고 이러는거 같은데 아 여기 올라갈수 있는데 아 여기 올라갈수 있는데가 없나 여기 여기 왔었나 안왔었네요 어 어? 아이씨 그냥 책이잖아 어? 여기 올라가는 길이 어 저기 뭐 있어요? 어? 너무 멀어가지고 정황력이 안나오네 원샷떡 어어 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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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시지 이중도거리면 굳이 없겟나 굳이 없겟나 굳이 없겟나 여기 없나 어 운동이에요 운동 누구나 하는말이지 뭐 어? 초강력접착제 초강력접착제도 쓸데가 많다고는 말 못하겠다 근데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음식 음식을 아니 포탑재하네 됐어 아 참 나 이제 그거 깔았거든요 모드 하나 깔았는데 해킹좀 쉽게 하는거 다섯개만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? 락틱스 다섯개만 나오는걸 깔았어요 모드를 이거 하도 짜증나가지고 전 경험치 얻으려고 하는거죠 오오 저기있다 쟤 쟤 쟤 미사일 쏘면 나 바로 죽는다 이걸로 채워놓자 미사일 쏘면 바로 죽어요 근데 안쏘네 자 자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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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оже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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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일만 걸렸어 라이트함 부터 없애버리지 Global React 무기를 공격해 자 라이트함, 끝났어요 자 뭐쭉했지 왼쪽, 오른쪽에 왼쪽, 왼쪽 손은 지금 그리고 로, 로켓포 있는데 손 저기 걸리고 오른손은 내가 부수고 할게 없지 어? 위로 올라갈 수 있나? 구석을 잘 가야되 먹겠느냐 여기 차기 돈이 있네요 멘토스도 있네 멘토스는 의외로 잘 나오네 저게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거죠 뭐야 두통략 두통략 비슷한거 같애요 멘토스가 멘토스 멘토스 어.. 이렇게 책만 뭔가 쌓여있는거 보면 야..야.. 왜 안집어져 어? 땅.. 이거 붙어버렸는데? 안에.. 책이 들어갔나? 이거 때문에.. 아이씨.. 아무것도 없잖아 이것도 아무것도 없네 뭐.. 뭐.. 있는게 없네 아이씨.. 디포트 트레이닝 윙 저장하구요 아이씨.. 여기 군사기지니까 센트리버스 센트리버스 소리가 밖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죠 차키차키차키 차키차키 베이모스 베이모스는 내가 의문의 사냥이로 죽여본 적이 없어 혹시나 다 뒤져가요 뭐라도 있을지 몰라 책이 저런데 덩그러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지금치 relied 얻어도 올라가는게 미미해가지고 오미리탄 열다앟발 저 nem 정말 쪼끔 있다 저기kell 10미L 10mm 한 발 이지뭐 아.. 10mm 한 두거 요 오오오오오옹 레드 웨빙 스트링 자아 일단 오른손 로켓포부터 오오오! 오케이 어휴 오오! 로켓포부 부셨는데! 오야 나 죽어버렸다 한 칸 남았어 한 칸 야 산게 신기하다 어디갔어 얘 오오 야 마크 뭐야 저건 세븐이야? 겁나게 안 이게 마크 세븐은 겁나게 안죽는 포탑인가보네 엄청 높은건가본데 마크3가 보통있죠 야 에너지가 안달어 야 이씨 야 이씨 아 나 제트 먹고싶다 중독 아 나 이씨 하나 먹었는데 중독됐어 이씨 야 이런게 어딨어 이씨 와 하나 먹었는데 중독됐어 아 운동 지지락이 없지 라이트 온 아 문도 진짜 지지락이 없지 이씨 하나 먹었는데 중독이 되냐 위로 올라가는거구요 자 일단 에너지좀 스템팩 3개 먹어주고 어 펄스 폭탄인거같은데 지금 펄스 2개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보이나요? 이 말도 안되는 이.. 총의 수량을 이야아 정말 많다 근데 컴백 암호는 없냐 왜? 헬멧만 겁나게 있고 암호가 필요한데 나 이거 고치긴 해야되서 컴백 헬멧은 예 맥놈탄은 없구만 야아 총 무게 괜찮냐 괜찮뿌명 맥놈탄 사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화장실에 사물함을 참 나왔네 아아 오우 맥놈탄이야 맥놈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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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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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